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2022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상식을 노자 50인 이상의 사업체와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이 3.6%, 민간이 3.1%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은 3.8%, 민간은 2.99%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의무 고용률 3.1%에는 못 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외사용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2면 소식입니다. 대구 최초의 장애인 야학이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진라라비 장애인 야학의 학생들이 고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라라비 장애인 야학 학생들은 중학학력 인정 문외교육과정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진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은 이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라라비 장애인 야학 조민재 교장은 성인 장애인 학력 인정 과정은 교육부가 고민조차 안 하던 시기에 대구시 교육청의 결단과 야학의 노력으로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초등과정이 만들어졌고 늦은 나이지만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졌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3면 소식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일본과 사회적 농업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일본 하마마츠시에서 제2차 한일사회적 농업교류회를 갖고 양국의 사회적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는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과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창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12면 장애인체육 소식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신현준 배우가 휠체어 농구에 도전했습니다. 신현준은 휠체어 워크와 같은 기본 자세부터 슈팅 등 실전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국내 휠체어 농구팀과 함께 실전 경기를 가졌는데요. 신현준 배우는 휠체어 농구를 체험해보니 끊임없이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대단하다며 장애인체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휠체어 농구 영상은 6월 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